건강한 영혼을 위한 70가지 이야기 고민 해결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 해결은 먼저 사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때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타인에 의해서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는 어리석음을 그칠 수 있다면 그쳐야 합니다. 사랑받을 때만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때도 존재감을 확인하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먼저 사랑해버리세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에 두려움 없는 것이 진정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던가요? 소식이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